안녕하세요. 힐링tv의 손승도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는 고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AI 시대니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방에 숨죽이게 한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것을 집어섬켰습니다. 세계 질서는 물론이요 개인의 생활양식을 완전히 뒤바꾸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언택트 즉 비대면의 세상일 것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마케팅 교육 의료 등 비대면이 생활방식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깨름칙합니다. 누가 만나자는 제의를 해도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트라우마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의 풍조는 그대로 삶의 양식으로 굳어질 게 확실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사회적 책과와 고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집에서 가족끼리 또는 나 홀로 지내는 일이 부쩍 늘면서 이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혼자 지내는 풍조가 유행이던 세태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싫어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가치의 가치는 뒤로 물러가고 혼밥, 혼술, 혼자 노래 부르기의 혼창, 혼자 영화 보기의 혼영, 혼자 여행하기의 혼행, 혼자 캠핑하기의 혼캠, 그리고 혼자 놀기의 혼놀 등 혼자 삶을 영위하는 것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던 터에 코로나19가 그것을 확고히 한 셈이 됐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변했다면 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멋지게 홀로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 퇴직과 은퇴 등 노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독력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독력은 외로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로움을 잘 활용하고 고독을 즐기거나 멋지게 혼자 지내는 능력으로 풀이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혼자 잘 놀 것인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 장수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선 고독력을 꼭 키워야 합니다. 강창희 대표는 어찌 보면 고독력이야말로 인생 100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삶이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대부분 100세까지 살게 되면서 혼자 사는 능력이 어떠한 노후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감을 받는 것은 오로지 고독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싱글의 시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일 1일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31.7%, 664만 3,354가구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인 가구 28.0%, 3인 가구 20.1%, 4인 가구 15.6%, 5인 이상 가구 4.5%가 뒤를 이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비중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75세 이상 후기 노령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가 7%인데 비해 일본은 12%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일본보다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기 노령기로 갈수록 독신 노인의 수가 급증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0년에서 20년 뒤 한국이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독신 노인의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독신 노인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배우자와 사멸한 후 자녀가 같이 살자고 해도 혼자 사는 생활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늙음하게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 주거 형태를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자녀와 가까운 곳에 독립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대답이 45% 노인 전용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대답이 31%였습니다. 넷 중 3명은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독신 노인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의 확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따로 산 기간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혼자 살겠다는 이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예전보다 향상된 점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060세대는 1970년에서 8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부를 축적한 이가 많습니다. 굳이 자녀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노년을 맞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황혼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만의 인생을 찾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문제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의 웰빙이 최근까지의 사회적인 화두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셀프 웰빙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야 첨단 물질문명의 혜택을 받는다 쳐도 정신적인 문제까지 과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셀프 웰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비단 나 홀로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실존적 명제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외로움 속에 파묻혀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쩔쩔매기보다는 외로움과 정면승부하고 그 속에서 성취와 창조의 비결을 찾아내야 합니다. 외로움을 고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자만이 나 홀로 인생과 당당히 맞설 자격이 있습니다. 황동규 시인은 버클리풍의 사랑그래란 시집에서 홀로움이란 신조어를 선보였습니다. 홀로와 즐거움을 합성한 말입니다. 시인은 홀로움이라는 단어를 외로움을 통한 혼자 있음의 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재료를 잘 숙성시켜 향기나는 인격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냐 외로움 속에서 허접되며 자신이 파놓은 암흑의 미로에 갇혀서 스스로를 자폐와 고립의 궁지로 내몰 것이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후는 삶의 기본 형태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싱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한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혼자가 되라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넘어서 나홀로족이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면서 싱글의 삶을 다룬 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4년 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해 혼자 싱글 등을 제목으로 내건 책만 수십 중 나와 있습니다. 이 책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급속히 진행 중인 1인 가구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적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쪽이 한 그룹이고 또 다른 그룹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혼자가 된 개인이 균형 잡힌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조언하는 광범위한 자기개발서입니다. 현재 출간된 책들은 대부분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준비 없이 홀로 된 개인의 불안감을 반영한 동시에 20대 싱글족부터 독거노인까지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스스로 나홀로 삶의 방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의 고민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혼자의 힘 바로 고독력입니다. 고독력은 혼자 있어 외롭다고 느끼는 고독감과 달리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싱글족에겐 꼭 필요한 힘입니다. 저자에 따라 고독력, 혼자의 힘, 자기력, 자기 밀도 등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빠르게 진행 중인 싱글족 시대에 타인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리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간의 지배나 의존이라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자기 혼자서도 자신의 행복을 연출할 수 있는 자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괴로울 때도 있는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힘든 시기나 사건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혼자 극복해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푸념을 털어놓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 다시 일어섭니다. 혼자 즐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괴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즉 혼자 있는 것도 즐겁고 둘이 있어도 즐거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복과 인생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남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걱정이거나 남과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먼저 혼자가 되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응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해체, 초고령화 등으로 우리보다 이 문제가 더 빨리 시작된 일본에서는 혼자의 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메이지대 교수는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위즈더마우스에서 남의 인정에 기대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혼자일 때 오히려 자신이 이뤄야 할 세계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며 자기 긍정을 조언합니다.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는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가 얽혀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 이나미 이나미 심리분석연구원장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며 창의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고독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립된 생활을 자초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더 어울려야 합니다. 물리적 생활환경이 아무리 편하고 쾌적하게 바뀐다 해도 고독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형태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결국 이웃만 한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일본은 노부부만 살거나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들이 20평 정도의 작은 집에서 삽니다. 이런 집들은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를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노년 세대들이 참고할 점이라고 봅니다. 모든 노후 준비가 그렇듯 닥쳐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력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정서적인 홀로서기를 시도한다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식적인 홀로서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 자체로 즐기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부터라도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 가기 등을 연습해보세요. 물론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외로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웃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도 헤일리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궁색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 건강 등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독, 고생,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삶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인생의 삶고입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으며 고생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으며 고통체험을 맛보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고독 속에서 잉태되고 고생을 통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고통 속에서 나의 지식으로 채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즐거워 호의를 베풀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즐기고자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호의를 기뻐해주면 덤으로 행복해지는 셈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솔직히 기쁜 마음이죠. 이처럼 자립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연애를 하거나 공동생활에도 즐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일은 자신이 처리하기에 상대방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의 상황도 배려할 줄 압니다. 필요에 의한 상부상조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그래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보다 먼저 자립하는 것입니다. 자립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